지난달 20일 열린 경남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조례심사. 7천여 명에 달하는 거제 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내용의 조례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인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불쑥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거제시 담당 공무원이 거제 조선소가 겪고 있는 내국인 노동자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양 의원은 자신이 과거 베트남에서 4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며 베트남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양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제 관광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같은 양 의원의 발언이 전해지자 지역 정치권에선 잇따라 비판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객관적 근거 없는 시대착오적 인종차별과 타국 모욕, 외국인 노동자 혐오 비하 막말, 사과와 반성 없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정치인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상식을 벗어난 혐오 발언을 일삼은 발언을 규탄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차별 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시의회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다수의 여성 주민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 의원은 사과 없이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다른 위원이 전화를 해서 따지자 그제야 잘못을 시인하고 문제 제기를 한 여성 위원에게도 전화상으로 사과했습니다. 양태석 의원은 지난 4월 의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은 뽕을 한다, 게으르다 등 비하 발언을 해 지난 14일 공개 사과와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은 뽕을 합니다. 반에 15명이라면 일하는 사람은 2, 3명밖에 안 돼요. 거의 그 친구가 또 게으럽고 한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본인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되는지 한번 정말 반성하고 거취를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민주당 거제지역 여성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원이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이 전무하고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지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경남 도당도 논평을 통해 입만 열면 참담한 인권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양태석 의원은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남긴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